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많이 어지럽고 정신가출한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글이 굉장히 혼미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고쳐오긴 했는데 그래도 뭐지? 하는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갑시다. 제목 아니 자기 남친이랑 같이 잔다길래 알았다 침대 셀카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보내라 이랬더니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화만 내는 딸내미 아니 이렇게 엄마를 무시하는데 너 좋은 방법 없을까요? 원제 모텔 주소를 안 보낸 딸 딸아이는 이제 스물하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200일 동안 사귄 남친과 밖에서 자고 온다고 하더군요. 그래 지도 이제 성인이니까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래 만나다 보면 또 사랑을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남자친구와 관계도 맺을 수 있다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어차피 이거 뭐 말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참고로 딸은 따로 자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제가 모든 걸 다 이해를 한다 쳐도 딱 하나 이 아이가 그 안전불가증에 걸린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로 이해도 또 낯득도 안 돼서 말이죠. 일단 저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을 어디서 잔다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지금 대전에 있는데 어디긴 대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말고 그 정확한 그 숙소 위치를 말해라 이렇게 물었더니 며칠 전에 지 남친이 모텔을 예약했는데 거기가 어딘지 자기는 정확히 이름을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게 5일 전인 22일인데 아이가 이제 나가는 당일 크리스마스 25일 당일 아침에 제가 또 연락을 해가지고 말을 했어요. 아니 너 자꾸 이럴 거냐? 어? 며칠이나 더 지났는데 외박을 하겠다면서 잠을 어디서 자는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냐? 이제 겨우 21살짜리가 어디 것도 없이 그러냐? 그냥 놀기만 하고 너 그럴 거면 집에 들어와서 자라 이랬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말입니다. 딸아이의 연애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러느냐? 다 아시잖아요. 집이 아닌 곳은 솔직히 많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잠을 자다가 갑자기 불이 확 날 수도 있고 어? 그게 아니면 말도 꺼내기 싫은 무서운 범죄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 외박 그래요. 정해야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엄마인 제가 바로 알 수 있고 갈 수 있게 위치는 알려줘야죠. 그런데 당시 상황이랑 낌새 이거 아무리 봐도 그래요. 아이가 알면서 일부러 말 안 하고 속인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길래 계속 정확히 말을 해라, 이름 말하고 가라, 거기 어디냐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얘가 끝까지 지 남친의 예약을 해서 모른대요. 앵무새처럼 같은 대답만 하더라 이겁니다. 결국 이러다가 우리 모녀 사이에 엄청나게 큰 싸움이 났는데 이때 딸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 뭐? 어쩌라고? 잘하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아니 나도 모른다고 했잖아.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지. 모르는데도 안다고 해야 돼? 등등등. 막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그래. 네가 거기 가서 자고 오든 말든 그건 내 알바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끝까지 모른다고 하니 그래 좋다. 그럼 거기 가서 모텔 내부 사진이랑 네가 침대에 누워있는 셀카도 찍어서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갑자기 엄마 변태냐며 막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봐라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은 그런 이상한 게 아니고 정확히 어딘지를 알아야 그나마 안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숙소 이름을 좀 알려달라 이건데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게 여러분은 맞다고 보십니까? 여하튼 그래요. 얘가 막 그렇게 화를 내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럼 처음부터 걱정돼서 그런다고 이름만 알려달라고 말을 해야지 나가는 사람한테 침대 셀카 보내라는 말은 왜 하는 거야? 이거 누가 봐도 엄마의 방식이 잘못된 거야. 숙소 이름 알려주는 거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나도 지금은 모른다고. 근데 가서 거기 가서 보고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도대체 침대 셀카가 왜 필요해? 이러면서 또 화를 내길래 아니 왜 필요하기는 위험하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런 극단적인 말투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냐? 지금 엄마가 하는 말 침대 셀카가 중요한 건지 아니면 내가 위험하니까 어디서 자는지가 중요한 건지 이런 그지같은 미친 말투로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요. 다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딸의 말도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저는 이미 이전에 두 번이나 그래서 어디서 자? 너 어디서 자냐? 두 번이나 이렇게 물었고 얘가 22일에 자고 온다는 말을 했어요. 그럼 적어도 3일 뒤 당일 25일까지는 먼저 지가 말을 해줄 거라 얘기했는데 당연히 그거 어딘지 보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질 않으니까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물어본 건데 되레 지가 미친 듯이 화를 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밤에 얘가 거울샷을 찍어서 보내긴 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모텔 이름이야. 그런데 고작 이런 걸 보내요. 그러면서 아이는 자꾸 저의 표현 방식을 고치라고 소리치는데 아니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걸까요? 정말 크게 싸웠고 아직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글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제가 말만 그런 거지 진짜로 침대 셀카를 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말 안 해도 부모한테 먼저 알아서 위치를 알려주는 게 예의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람한테 사건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거니까요. 자다가 갑자기 불이 확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침대 셀카도 안 찍어주고 모텔 이름도 아니고 꼴랑 겨울샷만 보내온 이 딸아이를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미친 것 같아요. 댓글 1번 흠 좀 이상하네. 아니 장소 이름을 정확히 알면 뭐 범죄 예방이 되고 불도 안 나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를 속이고 외박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외박이 옳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어쨌든 나 솔직히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침대 셀카 이건 솔직히 미친 것 같아요. 그게 왜 필요한데요? 2번 아니 애초에 그걸 왜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지? 딸도 성인인데 남친이랑 자는 것도 보고를 해야 돼? 어머 네 집 딸인지 정말 숨 막히겠다. 그리고 내 친구들 중에 엄마 간습이 심한 친구들 보면요. 거짓말하는 요령만 높아질 뿐이지 좋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 남친이랑 놀러가는 거 알려줬으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지. 침대 셀카를 보내라. 뭐를 보내라. 님 자꾸 그렇게 하면 아줌마 딸내미들 결국 부모를 속이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라고요. 정신 차려요. 헐 침대 셀카라니 끌 끌 끌 끌. 개 억지 부리는 말투를 보니 딱 쓴이는 우리 친정엄마랑 똑같은 사람이네요. 저는 결혼하고 애를 낳고 거의 연 끊었는데 이유가 그래 애를 낳아 보니까 그동안 엄마가 나한테 한 그 짓거리들이 얼마나 미성숙하고 미친 짓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끊었어요. 여하튼 쓴이도 통금을 정하든 외박 규칙을 세우든 하세요. 앞으로 외박할 날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어설프게 침대 셀카 같은 유치한 단어 쓰지 말라고요. 4번 아니 모텔 이름은 뭐 그렇다 치겠는데 침대 셀카가 왜 필요해요? 5번 차라리 솔직하게 외박은 안 된다고 말을 하던가 추잡하게 침대 셀카가 뭐예요? 이 아줌마 진짜 이상해. 6번 딸이 다 큰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아직은 그래 어린 나이고 걱정되는 마음이 부모가 그 장소 위치나 이름 이런 걸 요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 봐요. 근데 그래요. 범죄 예방을 떠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적어도 어디에 있는지 바로 알 수는 있으니까. 그런데 딱 하나 침대 셀카 이거 왜 나온 말이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애가 분노하고 짜증낼 만한데? 7번 모텔 내부 사진을 찍고 모텔 침대에 누워있는 셀카를 찍어보냐라고 했습니다. 쓰니 무슨 병 걸렸습니까? 나도 딸 둘 키우는 엄마인데 그래서 엄마 마음 어떤지 잘 알아요.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진짜 아닙니다. 걱정이 아니라 그냥 괴롭히는 거고 딸한테 고통만 주는 거예요. 특히 침대 셀카 이건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아니 무슨 엄마가 아니라 야가치 일진들 아니면 말 안 통하는 꼰대 상사처럼 보여요. 우울증 검사를 좀 받아보는 건 어때요? 혹시 남편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애를 괴롭히는 겁니까? 여하튼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병원을 가세요. 닌 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병원에 가기 전에 말입니다. 네가 먼저 가라고. 9번 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인데 쓰니 글 솔직히 본인도 쓰면서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아이고 쪽팔려라.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뭐 애 새끼도 아니고 생때를 부리고 앉았네. 딸은 성숙한데 반대로 엄마가 어린애 같다 이거예요. 감정 제어를 자식보다 못하면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세요. 진짜로 관계를 갖든 신경을 안 쓴다. 다만 애가 어찌 될까 그게 무섭다. 이런 마음을 네가 품은 게 맞다면 침대 셀카 보내라. 이런 말은 못합니다. 집착이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집착도 병이에요. 지금 당장 병원을 가세요. 병원을. 이걸 왜 올린 거예요? 애초에 답은 정해져 있는 거고 승부도 났어요. 네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그거 알아요? 아줌마 진짜 저질이야. 딸이 부모한테 남친이랑 자고 온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정말 솔직하고 대단한 건데. 뭔 모텔 이름까지 알려달라고 난리를 치냐? 나는 그 나이 때 부모님한테 밥 먹던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녔어. 솔직히 당신도 부모 속이고 그랬잖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구만. 딸이 부모한테 당당하게 남친이랑 잔다고 말을 하는 거. 보통 이런 경우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 이렇게 대충 거짓말을 하면 부모도 그걸 알면서 살짝 눈 감아주고. 이게 국룰 아닌가? 근데 모텔 침대 셀카를 찍으라니. 불이 난다고? 범죄 뭐? 아니 딸이 위험해 차하면 네가 그때 뭐 어쩔 건데. 이름만 알면 그 즉시 바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건가? 사건 사고 터지면 어차피 터진 뒤에 알게 될 텐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줌마가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걱정이면 침대 머리맡에 앉아 있어야지. 미쳐도 좀 곱게 미칩시다 아줌마. 걱정은 개뿔. 이건 그냥 집착이고 광기다 광기. 제발 그만 좀 해. 불쌍한 새끼 그만 괴롭히라고. 딸이. 맞습니다. 진짜로 걱정이 됐으면 장소를 물어볼 게 아니라 안전하게 피 많은 법을 가르쳐야 그게 부모죠. 솔직히 이건 걱정이 아니라 그냥 정신병 같아요. 당신 딸은 다 큰 성인이고 쓴 인형이 아닙니다. 본인이 알아서 선택할 권리가 있는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데 무슨 10살짜리 애 대하듯 하고 있네요. 어우 징그러워.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문글은 굉장히 혼미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글도 그렇고 이게 뭔가 의식의 흐름 그대로 가는 좀 혼미한 그것도 매우 매우 혼미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왜 필요했던 걸까요? 아니 설령 그게 필요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나는 모텔 이름만 알려달라 했다. 이렇게 좀 거짓말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썼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래요. 자식 걱정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 남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이런 걸 보통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제가 이런 걸 썼다면 저는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딸아이가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고 또 내가 평소 자식한테 집착을 하는 것도 맞다. 둘 다 있다. 그런데 내가 잘못된 걸 아는데도 걱정이 돼서 그런다. 뭐 좋은 방법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만약 그런다면 한다면. 그런데 이거는 이상해. 뭔가 그래요. 그만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흠?